Q. 점차가 제대로 뜰 수 있나요? 아, 잘해요.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 검색 서비스는 생리대와 같은 의약외품의 제품의 바코드에다가 휴대폰을 갖다 대면 그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또는 정보가 문자 또는 음성으로 나타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오늘 시연해 보니까 한국 수어로 표현을 해주는 이 동영상을 보니까 정말 확실하게 이 제품이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정말 자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농인들의 삶의 질이 너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식약처와 업체가 협의해서 대상 품목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